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45개 단체가 연대한 사감위법 개정 국민운동이 출범했습니다. 단체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감위법 개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까지 1년 6개월뿐이라며 최선을 다해 사감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